두 사람한테도 뜻밖의 과거가 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. 신비씨의 저희가 엄청난 과거를 깜짝 놀랄 거예요. 어린 시절. 저 3명 중에. 저 3명 중에 누굽니까? 맨 왼쪽입니다. 아 맞네 맞네. 뭐야. 목이 돌아갔어요. 저 몇 살 때입니까? 저게 아마 7살. 7살. 여섯, 일곱 살 때입니까? 자기가 어른 된 것 마냥 골반에 힘주고 여기 옆에 이렇게. 이제 점점 나온다. 점점 나와. 그래 솔직한 방송을 합시다. 자 신비씨의 어린 시절 특기를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. 팝핀, 걸트 힙합, 워킹, 포즈. 뭐 이런 특기를 본인이 써놨더라고요. 보여주세요. 길게 수고하셨네. 길게 수고하셨네. 길게 수고하셨네. 아 야 정말 잘 춘다 아 박수 한 번 주고 싶네요 잘한다 잘한다